대기실에서 잘생긴 선배 연기자 정찬을 만난 지훈. 게임을 한 번 하는데요. 자판이 커피 뽑아주기. 나 자판이 커피 안 마셔. 정찬 씨, 의외로 재밌네. 가서 한 잔 뽑아와라. 방금 찬이 형이 저한테 뽑아주는 커피. 무료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커피를 말고 밀기, 넘어트리기. 결코 포기할 수 있어서. 저는 기부한 거예요. 아니, 권초로 한 판 하세요. 하나 끝나고. 아, 자식 진짜 귀착해. 잠깐만요, 잠깐만. 한 번에 밀린다니. 진짜 허무하겠다, 허무해. 지훈의 미션은? 누가 만든 거예요, 도대체? 경극하는 세일러브. 미션 상대는? 네, 네. 봄이에요. 아유, 지훈이에요. 고맙습니다. 아, 만 원에 못 하셨구나. 미션을 하나 하겠습니다. 네, 네. 저기 이름으로.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. 야, 우리 지훈 씨 큰 웃음 주는 데요, 스터디 여러분. 야, 웃음 준다, 웃음 줘. 야, 지훈 씨 웃음 주네. 자, 가시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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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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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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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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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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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. 네, 네, 네. 마지막 이름. 마지막 이름. 마지막 이름. 마지막 이름. 정의 이름으로.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. 세일러브. 세일러브. 노. 왕의 남자. 미션 실패. 이걸 어떻게 맞죠, 이 사람이. 마란의 모. 지훈 씨. 파이팅. 파이팅. 이겨요. 계속 이겨요. 파이팅. 파이팅.